이 암룸한테 항상 어필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늘 가서 기도해 타주고. 아이고, 이 집에는 어째 이렇게 달달한 커플들이 많은 건지. 어쨌든 보기 좋다. 2년째 러블러브 애정행각에 거침이 없는 스피치 부부. 하지만 여기 분위기 전혀 다른 알큰달큰과 거리가 너무 먼 신혼 4개월차 불덕 부부가 있었으니 병원에 다녀와 피곤했는지 어이구. 아내 토토양은 코까지 골며 꿀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를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 씨앗이 우가 그렇게 못맞다 앉아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침이 있는 모양. 그리고는 오오오 야야야야야야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뒤에 분수지 가만히 잠만 자던 토토양을 공격 오오 고양이가 싸움을 말려보지만 역부족이다. 오야야야 즉 빨리 주인까지 중재해 나섰는데 또 또 싸우고 난리났네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안 그래 하니 한바탕 폭풍기 찾아온 고요 탐탁치 않다는 씨앗이의 따가운 시선에 토토양 말 대꾸 한번 못하고 그저 돌아앉아 있다 아니 한참 깨를 볶아도 모자랄 신혼 토토양에게 느닷없이 화풀이를 하는 남편 씨앗이 엄마는 또 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시아씨가 토토양을 때리면 둘리해놓는 게 그저 전부 여기 우리 집 애들이 사고 치면 들어가는 데예요 생각에다 아이고 지가 공격한 건 생각 못하고 무조건 토토양 탐만 하는 듯한 시아씨의 저 표정 좀 봐라 천성이 나쁜 양반은 아니에요 첫날은 약간 여기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어리버리하니까 이제 냄새 맡고 근데 그 이튿날 아침이 돼가지고 식사하면서 바로 그때부터 물기 시작한 거거든 남편한테 홀대받는 토토양의 처지가 너무나 가엾다는 아주머니 물 거야 안 물 거야 엄마 그렇게 얘기했지 맨날 딴 개한테는 안 그러고 아내한테만 그래요? 토토는 네 짝꿍이니까 물으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안 물을게 안 물을게 내가 내가 아휴 이제 안 그럴게 안 그럴게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씨앗이를 그만 석방해 주는데 자 녀석 나오자마자 뭔가 좀 불안한데 혼나고 또 풀려났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전과 108번 전과 108번 아무 질 없는 아내 토토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협박죄는 대개 1시간 정도의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툭하면 느닷없이 아내를 향해 돌진 토악무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상습 북행죄는 요건 2시간짜리 철창행 이런 식으로 아내를 괴롭혀 수감된 것이 전과 백탈범은 좋게 된다는 것 카메라 저를 치워 토토가 짝꿍이 없어서 시절을 데려온 건데 부인 될 애한테는 전혀 무관심하고 물고 웃박 지르고 저기요 나 좀 봐요 저기요 개껌이라도 하나 넣어드려요 저기요 그렇게 부대접을 당하고도 뭐가 좋다고 면회에 나선 토토양 아휴 남편 시아씨가 수감된 철창에서 석방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에헤 아예 그 앞에서 신혼방을 차렸다 신혼방을 차렸어 이래서 저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깜빡 졸았나니 누가 날 누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시아 씨는 토토양의적 코고 우는술이며 아주 모든 게 다 못마땅한 모양이다 토토는 확실히 시아씨가 온 이후로 시아실의 일편단심 좋아해요 제가 보건데 시아 씨는 일편단심 싫어해요 차? 토 기절한 듯 누운 토토양이 걱정된 제작진 깨워보지만 반응이 없더니 시아씨 이름의 자동반사 이런 행동을 잘하게 됐어요 이토록 일편단심인 토토양을 남편 시아씨는 왜 그렇게 싫어할까 이에 대해서 좀 아는 분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야?